아 어떻게 됐는데? 유나야! 너 때문에 내 사랑 너 때문에 내 사랑 다 있었어? 야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야 너 소인국 이렇게 보니까 너 딴 사람 같다 야 너는 두 사람 같다 야 윤국아 앉아 앉아 나 여기 앉을게 서로 인사해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 남자친구입니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도 뭐 그렇게 뭔가 바뀐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이거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진이나 하나 찍을까? 그러자 사진 좀 찍어주세요 옛날처럼 찍었습니다 야 내가 아깝다 내가 아깝지 오빠 내가 더 아깝지? 제가 더 아깝죠 야 이거 봐봐 뭐 또 이렇게 바뀐 뭔가 엄청 바뀐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둘이 엄청 친한가봐 우리 진짜 친해 나 어렸을 때 인기 많았다고 얘기 좀 해줘 그랬어? 어 그 있지 그 중학교 입학식 날 내가 교복을 싹 입고 학교에 딱 갔더니 그냥 전교 남학생들이 그냥 우르르 왔어 그때 걔네들 나한테 뭐라 그랬지? 한편 붙자고 그냥 막 역살 잡고 아니 빙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어어 그래 그 학교 선배들 남자 선배들이 막 점심시간마다 막 나를 막 찾아와가지고 막 그땐 뭐라 그랬지? 니가 이 반 짱이냐? 아 아 살버렸어 아니 너 얼굴도 기억해 뭐해 뭐야 아 아 저 아 근데 오늘 저희는 왜 부르신거에요? 제가요? 아니 그러니까 우리 둘이 결혼하는데 니가 축가를 불러달라 이거지 네 맞아요 맞아요 안그러면 내가 준비했어요 아 진짜? 어 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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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은 미친 짓이야 결혼은 미친 짓이야 아이 그거 말고 조긋 다른거 장난이고 그러면 내가 첫사랑한테 고백하려고 만든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불러줄게 굉장히 어려운 노래거든 어 사랑스러워 너 나의 애기야 너무 귀여워 넌 나의 애기야 소인구 너 멋있다 야 너 근데 솔직히 말해봐 그 노래 속에 첫사랑 애기 누구냐 너야 너를 위해서 너의 보사 너의 보사야 널 위해서 Hand gets word 야 너 오늘 왜 이래 공룬아 너 노브레싱이란 말을 알아? 수영선수가 마지막에 최대한 숨을 참고 결승전까지 향해 헤엄치는 거야 나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용기를 내볼게 형님 제가 빌려가는 자리 되돌려 드릴게요 이게 나의 마지막 노블레싱이야 노블레싱? 야 소인구 너 영화 홍보하는 거지? 저 하나로 사랑은 세월이 아아아아아아 노치쁜데 아깝다 진짜 뭐하노? 뭐요? 밀키좀 끼어봐라 알았어요 그렇죠 아이고 고기가 됐어요 아 나 어이 뭐요? 이렇게 작게 끼가지고 큰 고기 작겠나? 제대로 끼 봐라 제대로 알았어요 에이 매사 하는 짓이야 답 따라다 따라 됐어요 아유 아참 너 지금 나랑 장난하나? 똑똑한데 조카야